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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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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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라고 피디만 부르고 싶겠어? 너희들처럼 똑같이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다른 것보다도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거든 나는 언제쯤 학원 다닐 수 있을까? 우리 엄마가 언제 보내줄 수 있을까? 나도 잘한 거 있다 뭐 너희들만 잘하니? 너희들만 다니는 거야? 외롭고 슬플 때면 나는 피디를 부른다네 비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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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jijеве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희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가있을 때는 난 혼자 집으로 돌아온단다. 그리고 민지를 기다려. 콩쿠르 때문에 많이 바쁘대. 연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. 놀 친구가 없어. 다들 바빠. 그래서 나는 한 번씩 우리 집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피해를 풀어. 그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나. 네 마음 우리 친구들 알까? 모를 거야. 친구들 너희들도 많이 바쁘지? 노이크 우리 자두도 곧 엄마가 학원 보내주실 거야. 웃어 웃자 알았지? 자두? 친구들 학원 열심히 잘 다니고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 좋아 뿅뿅뿅